설을 앞두고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108개 시장이 고객 규치에 나섰습니다. 설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사은품도 증정합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지역 시장은 모두 11곳입니다. 서초구에서는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와 강남터미널 지하도 상가가 참여합니다. 7만 원 이상의 합산 영수증을 상인회에 제출하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작구 또한 남성 4개 시장과 사당일동 먹자골목, 성대 전통시장 등 3개 시장이 참여합니다. 시장별로 제수용품 할인, 구매 금액별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권학부에서는 신원시장과 조원동 펭균시장 등 6개 시장이 참여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하거나 경품을 제공합니다.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비용이 약 3.7%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그리고 상인들에게도 또한 도움도 주는 그러한 걸로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한편 시는 전통시장 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오는 24일까지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기존 35곳에서 92곳으로 확대합니다. HCN 뉴스 박주연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